읽는다, 읽는다. 그리들 펜에 짖어지고 있는 해물 엠박전. 오케이. 여기 손잡이 있었는데. 아 그거 감을 걸. 만지면 안 돼, 뜨거워져. 안 뜨거워. 뜨거워져. 근데 여기까지 아직 열이 좀 더 약. 아직 안 뜨거워. 석뚜껑. 석뚜껑. 석뚜껑의 얇은 버전? 안무가 온 버전? 응. 완전 가벼워지는데 이거. 나무 모양으로 돼 있네, 심지어. 진짜 비 오네. 아 비오는데 저녁. 귀여워. 브라제. 쌀한데? 좀 화네. 브라제. 어우 야 괜찮은데? 이거 진짜 짱인데? 여기는 진한 마이산 캠핑장. 비밀 장소예요. 오지 마세요. 너무 좋으니까. 진짜로.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일산 갈비찜 판매 1위. 공룡 소갈비찜을 여기 그리들에다가 30분 동안 졸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육식러. 이제 됩니까? 네. 근데 30분이 조금 시간이 길긴 하네. 이거 뚜껑을 딱 열면 이렇게 갈비가 4대나 들어있어요. 오우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요리를 해보죠. 이따가 만납시다. 정성원 소갈비. 고기 드시는 건가요? 산타민지님? 맞아요. 물이 진짜 완킹 많았어요. 고기 드시는 건가요? 라면 투하! 이젠 날 저녁 메뉴는 태기산 애호박집에 알파미 랑 아마도 나중에 들기름 갈고 있어. 들기름 맞고 있어. 잘 먹겠습니다. 라면 먹으러. 뜨거워? 연락 잔. 가위를 자르고 싶어. 이게 한 번에 살이 뜯어져. 맛있겠다. 근데 진짜 잘 뜯어진다. 아 뜨거워. 아äs Sega. 안 나와. 치즈 진짜 잘 나오네 짱이다 빵을 다시 구워봐 못 꺼낼 것 같아 어떻게 꺼내 소금빵의 운명은 소금빵의 운명 어디다 놀거야? 치약하는 거 아니지? 크래켓?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불만? 장난 아니지? 도대체 좋구만 돕긴 하지만 무엇을 기다리지? 긴급 출동 왜지? 배터리가 작았어요 진짜 이틀동안 세워놓고 계속 열다다다다해서 그런 거 같아 저거 배터리 써가지고 그런가요? 아시는 분?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서둘러오려고 아주 그냥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난리법석 어젯 어젯밤부터 진짜 엄청 부지런하게 했는데 30분 동안 앉아서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가 단밤에 잘 잤나요? 아니요 왜? 너 엄청 빨리 잠들던네 어 어제보단 낫어 어제요? 그제보단 낫어 오늘이야 죽음 애바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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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지 참치 떡지 몰칫하고 살살 우리가 급식체로 더 젊어지려고 급식체로 구호를 만들었는데요 이따가 보여 드리기 누가 제껏 아줌마지 왜 쓴다 너 이렇게 빠지? 콩콩이 님들왜이러십니까 마이 이런다 이제 왔다 왔다 호테리가 나가서 아저씨가 도착했어요 머리를 구해줄 차 과연 오늘 안에 대중산 양파 LB를 갈 수 있을까요? 심폐소생술 중인 차가가셨어요 김우경 대장님 오늘 꽃벽 가신다는데 여기 꽃벽 개척자님 여기 계시거든요 둘 다 어떻게 되신거예요? 아 근데 잘못된 게 잘못된 게 아직 마무리가 안됐어요 유피채가 내려오는데 왜냐면 개념도를 완성해야 그 루트의 완성인데 개념도가 없어 손으로라도 그래요 잘하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있을 때 엄청 고장해요 나 봤어 블로그 봤어 너 머리 또 밀었냐? 왜 어디 나와있어? 케이블카 등산로 쪽에서 30분 올라오면 양파 A, B 표지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양파 A 먼저 딱 40분 걸려서 양파 A 를 찾았습니다 양파 A 를 선등 준비 중인 산타 민기 고고 오늘은 민지가 풀 선등을 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야지 무슨 소리야 미두가 안 잡혀 김우경이 맨날 하는 말 열정으로 극복 열정으로 극복? 김우경 정신 차려 엘바 세화 잠시 콩시 너치 야 우경아 민지야 민지야 팀은 이게 없구나 원래 우경아 우경아 불다 이거 내가 직구했잖아 빨리 빨리 안 갖고 오냐? 불다 빨리 입구해주세요 울트라 4호입니다 아니야 태연 10호야 10호야? 울트라 아니고? 우경이가 10호 잘해 10호가 접힌다고 아 4호도 접혀? 파티포는? 시작 엘바 세화 참지 넘치면 틀렸잖아 껌치 넘치라고 알았어 다시 다시 엘바 세화 하나 둘 셋 엘바 세화 참지 껌치 넘치 뭉치면 세화 떨어지면 죽는다야? 헤어지면 죽는다야? 떨어지면 죽는다가 상당히 직관적인데 그냥 죽고 뭉치면 죽고 뭉치면 죽고 뭉치면 죽고 추락하면 죽는다 로혜자 추락하면 죽는다 시작합니다 빠바이 밸런스를 요한다고 했거든 잼잉해줘 잼잼 등 등 등 등 등 등 어떻게 좀 등을 뽑아보는 수가 없을까 아 병 때문에 진짜로 발이 안 올라가 어디 있어? 7m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너가 7m가 야 여기서 시작이네 걸어와 진짜 1,7일 시작 진짜 1,7일 시작 야 호이스가 저렇게 높이 있다고? 발 아 암벽화 신고 갈까 나 뭐야 여기? 다이아몬드 밭이야? 이쪽으로 가야겠지? 아직 발을 떼고 있지 못한 민지입니다 여기 호이스가 없으니까 진짜 무서운데 엉덩이 내려줘? 여기 발 올려야 되나? 3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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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발만 올리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나이스 좋다 여보거 없어 진짜 없어 출발 외부쯤임 보고있나요? 와이드 보이즈 크랙 보이즈 와이드 보이즈 날씨 좋다 오 멋있다 옆에 크랙이 아주 멋있군요 거기서 건너가 그러면 청원길에서 연습한 옆으로 가기 잘할 수 있을까요 발 좀 마음에 안들어 여기있네 와 하늘 진짜 이쁘다 우와 뭐야 괜찮아 발음이다 안다 안다 가보자 가보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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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거기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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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는 진짜 아니다 테이크 테이크 여기 뻥이 왔네 막기 뭐에 여기는 강사 에일길 은혜 천하대 여행연습 중입니다 이곳은 3피치입니다. 2피치에서 4강후 3피치 시작. 와 여기도 진짜 찼네. 저기 바로 체육이 보여. 3피치는 어떤가요? 짬구. 짬구인데 하이스텝 필수. 아이오. 거기도 퀵 하나 해 그래도. 4피치 출발. 길이가 짧아서 금방 끝나겠다. 벌써 반이 나왔어. 뭐? 벌써 반이 나왔잖아. 끝털 보여? 쌍벌트 보여? 아니. 마지막 6피치를 하고 있는 산타 민지. 레이백 재밍.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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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나이스. 너이스 엄청난 좋은 Share Saint Intelligence. 어우 정신 좀 dissolve. 나쁜 god. 뭘 못洲개. 부끄때 좀 어쩌고 계시거든요. 깜짝 Lacתי Products, 그렇게 말 comparativeMoon glaubedernso. 하나, 둘, 셋 에바, 세바, 참치, 꽁치, 넙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하나 안 한 것 같은데 에바, 세바, 참치, 꽁치, 넙치 에바, 세바, 꽁치, 참치, 넙치, 뭉치면 죽고, 떨어지면 탄다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제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얘기해봐 에바, 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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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 힘이 난 에바, 세바, 참치, 꽁치, 넙치 연장님한테 혼나면 또 군대 갔다 와라 이렇게 하자 에바, 세바, 참치, 꽁치, 넙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난 그렇게 말하면 숨을 못 쉬겠어 난 그렇게 말하면 아까 계속 가독으로 숨을 쉬어 그랬다, Standing 된대? 잡았어! 너 이제 공지에 흩어져! 주고! 움직여! 화대!